근데 황채영씨 너 계속 말이 짧다 혹시 오늘 저녁때 뭐해? 당연히 바쁠 예정일걸? 내일 해 내일도 뭐해? 너무 전력 진단어 너랑 그랬니 황채영씨? 너 아 수고하셨는데 네 인사들 해 황채영씨 우리 박래 정소영 Baby I, maybe I'll see you one day one day one day I will 되게 열심히 하시네 바로 저기 그리는 거 같아 내일 끝났으면 먼저 가시죠 그래요? 저녁부터 어 어제 몇 시에 갔어? 네 오빠 가는 소리도 못 들었네 뒤풀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달라길래 데려다 준 것 뿐입니다 전갈라드에서 잠들었고 나는 딱 물 한잔 마시고 나왔어요 투명해 달라고 하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 고링입니다 네 고링 아니 그러니까 왜 관심이 없냐고 친구가 대표 아들인데 뭐라고 정세영씨 정세영씨 아니고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세영씨 바로 선배님 미닐롱이는 두 잔이나 또 두 잔인가? 쟤 샀을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 참지 말라고요 야 정세영 내가 선배님이라고 했지? 됐고 나랑 둘이 있을 땐 그냥 너 정세영 가자 응 참 오 아니 그걸 이리 와 가시죠 강세영이신요? 뭐 뭐 팀장님이 데려가면 주신다고 그것보다는 팀장님한테 계속 배우신다고 오케이 그럼 우린 가는 걸로 우리? 우리 세영아 야 정세영 디자인으로 딱 기대봐서 보셨으면 좋겠냐 축하 축하 축하한다 한 번 더 얻자 아 좋다 뭐 먹지? 어 나도 끊어야 돼 괜찮지 하나 먹어 내게 네 네 especially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